나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들어! 저기 맡겨진 게 햇반 3개 배우는 게 단가? 남자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 목살 한 번 인거 하고 있으면 재밌어! 야 진짜 좋겠다! 너무 부끄러워! 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뭔가 그 불 움직이는 이런 게 좀 신기하다 저게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잖아 매우 위험한 남은데요? 너도 안 돼? 진짜 안 돼! 다 씻고 밥을 귀신 청하고 너희... 천러! 호넬상의 진원입니다! 대부두에 있는 글램핑장에 왔습니다! 왜 친구들 지금 보여주지 않냐? 어플리부터 얘네 얼굴이 나오면 조회성 안 나올 거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보여주려고요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인물을 이제 얘기해줄 수 있어? 봐가지고 진홍이는 바베큐를 신청과 동시에 야채를 씻어오고 나 근데 야채 씻는 게 저기 밖에 없어? 여기 위에는 없어? 그리고 장갑과 브루스타가 있는지 확인! 그리고 나는 햇반을 태울게 열기 탁? 어 그리고 진홍이 잘하는 썰 면을 조리를 하면 되는 거 같지? 나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들어? 이렇게 맡겨진 게 햇반 3개 데우는 게 다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야! 밥을 얼마나 잘하냐고 무슨 식사는 밥에 소지관 있게! 난 이걸 실수하고 고기 구울게요 하고 아 진짜로! 진홍이의 인물이 한 20개 되거든! 지금? 이해가 있지? 맞아! 너가 또 3개 데워야 되잖아! 그럼 몇 개 끓여야 돼? 너 5개 다 끓여야 돼! 5개? 4개야! 그러면 뭐 필드폰 사네! 필드폰 사네! 어쨌든 어쨌든 내가 고기를 구울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맞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 너무 많은 거예요! 너 혼자 안 줄! 다 같이 이렇게 시작하자! 하면은 이제 생각이 없어! 너 혼자 안 사니까 좀 많아 보이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이! 하이 래빗! 헤이! 헤이 래빗! 하이! 바이! 손이 시려워서 좀 그런데 싱싱한 채소가 될까 봐 기대되는데 이사기 고추! 아시기! 아사기! 아사기! 아사기 고추를 3번을 틀리네! 내가 씻는 걸 진짜 잘하거든요! 아 깻잎이 어려워! 왜냐면 한 장 한 장 이게 또 어떻게 씻느냐? 나는 좀 어렵더라고 항상! 일단은 걸립니다! 난 개인적으로 또 씻기 전도 저기다 놓는 거 안 좋아하거든! 씻기 위해서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여러분 저는 애들이 나체를 쉴 동안요! 주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어머! 봄이 왔어요! 봄이! 이것 좀 보세요! 세일을 보면요! 한 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형태 안녕! 반가워! 네! 이렇게 있구요! 저는 쫄면 담당이기 때문에 여유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어우 예쁘다! 와우! 고기가 벌써 익었는데! 쫄면 바로 끓일게! 안녕하세요! 현장의 요리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쫄면을 오늘 한번 끓여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준비물 진짜 쫄면 4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끓여주시고요! 뜯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뜯어주세요! 쓰레기엔 여체를 일단 버릴게요! 그리고 일단 냄비가 필요한데요! 냄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옮겨주세요! 자! 물을 벌어 주십니다! 네! 불이 진짜 약하다! 원래 이러냐? 물 끓는 데 한 3시간 걸려요! 핫! 뜨그 뜨그 핫! 뜨그 뜨그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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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저기다가 올릴 생각에서 아! 손가락이 익었어! 시작 괜찮다! 여러분 잠깐 간단히 손가락이 탔어요! 보여요? 오! 소머라랑 삼겹살을 하나씩 정성을 잘 구워주시면 되고요! 아! 네! 남자들 셋이서 오는데 이 목살 한 번 정도 하면 좀 재밌어! 두덩이야! 아! 두덩! 아! 그렇게 인정!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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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삼겹살이야? 땀은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니 고기가 요망진데 땀은 무산! 이거 뭐야? 아니 땀은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물이 끓었습니다! 한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이 끓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부터 다 넣어줄게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이죠? 아! 나는 이해하는데 그걸 1000만 원 정도 사왔다고! 돼지고기에 만식 주고 싶어요! 자! 일단 넣어놓을게요! 어! 잠깐만 건드리수 반갑다! 이제 원래 이제.. 밥에 갈게요! 그리고! 진짜 빨갛다 이거! 진짜 빨갛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 하나 좀! 하나 좀! 자! 식사가 완성됐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교가 대표 기도해! 도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과 놀러 나왔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즐겁게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임신 먹고 소화 잘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맛있어? 와.. 고생했다! 고생했다 한교! 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10년대 올해 다 같이 또 글림픽 올까? 그때는 좀 진짜.. 부인대로 해서? 가족들이 있겠지! 뭐 형교가 독고노인일지도 모르도 그렇긴 한데 껴줄게! 가족 없어도! 배불러! 고기형 겁내중증 됐더니 와! 망하심지어 양이! 소고기 양 먹으면 돼! 고치씨가 날라왔어? 고치씨가 표창인줄 알았잖아? 내 뜻고 치더라고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헤프게 웃지? 짜증나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 뭐만 하면 웃어 지금 요즘 말할 때는 성국은이라면 둘이 8% 정도 돼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오늘 낮에부터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었거든 옆에 성국은이 다 부셔야더라고 하나도 안 받아줘 힐링된다 힐링된다 힐링이지 오랜만에 이렇게 웃네 먹는 쪽쪽 소화가 돼 지금 소화제 안 사진 잘했어? 상수야 미안한데 상수야 미안한데 어? 상한새를 샀어? 왜? 상한샀네 안 샀어 너가 맨날 뺏어 형! 형이 진짜 좋겠다 너무 부득해 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 마디 기분 너무 좋아 한 마디 두 사람이 다 질어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분이 좋아 이게 나 오늘 쪼글래 와 많이 재밌게 잤나 봐? 민첩해졌어 민첩해졌어 틈즈 공론을 잘해 하하하하 오케이 잘했다 응 아? 여기 보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가 지금 불을 보고 그래서 물을 죽을먹이야? 그런다 근데 불 계속 보니까 뭔가 그 불 움직이는 이런 게 좀 신기하다 아이고 저기에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잖아 매우 위험한 나는 못 태워 넌 또 안 돼? 진짜 안 돼 내 육체는 태워도 내 육체만 태우지 못 할 거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뭐? 갔다 와 지져 1 2 3 4 오 내가 이걸 찾을다고 아하하하하하 진짜 참을만의 5초까지는 내가 봤을 때 어 안 땋았어 손 안 땋았어? 와 위험하다 이쁘다 응 얘 이렇게 보면서 수다 떠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가 내 인생의 좌우명이었는데 아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진은이는 하고 싶은 게 뭐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내 꿈이 뭐 대답을 못 하겠네요 아하하하 내가 알고 싶었어 나의 몸을 먹었으면 나도 이제 결혼 준비하려고 현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형기가 말했던 것처럼 꿈이라는 게 좀 무색해지는 거 같아 목표는 무슨 삶의 목표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점점 생길 수 있는데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뭔가 말하기 무색해지는 거 같아 대답한 것 같지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그러고 있지 뭐 그런 꿈 꿈이 뭐예요? 저 검사입니다 꿈이 뭐예요? 저 검사입니다 꿈이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목표를 두려고 하는 게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 검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뭐 해준다 가 꿈이 돼야지 그런 말이 있더라 이쁜아 이쁜아 피곤한가봐 안산해서 제일 유명한 오 이쁜아 이쁜아 안녕 안녕 이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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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밤공기가 잠깐 좋아가지고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왔어요 꽤 쌀쌀하다 아까는 꼭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고마워 저희는 아마 이제 산책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바로 자고 내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싶으면 그럴듯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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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고 1 사과 우리 그니까 구독 좀 해